단보를 이렇게 잡아보도록 합니다. 머리를 해체하는 겁니다. 머리를 해체했습니다. 머리를 해체했으면 오르지 할때는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된다고 그랬다. 칼이 잘 들여야 되겠죠? 칼이 잘 들여야 되겠죠? 네, 칼이 잘 들여야 되겠죠? 네. 칼이 잘 들여요. 칼이 잘 들여ährt. 들어갔기에adura는 칼이 잘 드신다며 산 쪽에 나왔습니다. 고춧가루 이렇게 소금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일단 소금해야죠 소금은 해야 되거든요 몇개 더 갖고 오면 추래요 이런거 제끗한거 할까봐 칼을 넣으시면 좋습니다 칼을 넣으세요 칼을 넣으세요 단칼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뼈가 있습니다 뼈를 빼줘야 되거든요 꺼내는 뼈를 할겁니다 여기 보면 가운데 뼈가 있죠 뼈를 빼줘야 됩니다 이래서 뼈 빼는걸 뭐라고 하냐 보내 누끼입니다 보내는 뼈하고 누끼라는 것은 제거하다 뜻이죠 그래서 뼈를 제거한다 하는 것을 보내 누끼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뼈를 다 빼주시겠습니다 뼈를 다 빼주시겠습니다 여성때문에 뼈에 뼈를 줄 수 있습니다 저도 원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